은지야. 은지야! 은지야, 너 괜찮아? 나 너 죽은 줄 알았어. 내가 안 돌아가게 그냥 뒀잖아. 그거 미안해. 그때는 내가... 괜찮아. 너 원래 그런 애잖아. 아, 내가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까? 나 학교에 불 질렀다? 지금쯤 다 타서 아마 없어졌을걸? 학교에 불을 질렀다고? 어. 너도 좋지. 은지야, 너 괜찮아? 괜찮은데? 왜? 이상해, 너 같지 않아. 나 배고파. 배고프면 막 흥분되고 그래. 그럼 이거 먹을래? 이거 여기서 주는 건데 줄이 엄청 길어. 너 먼저 먹어. 그런 건 별론데. 여기서는 이거밖에 안 주더라. 그거 말고 난 다른 거 먹을래. 다른 거 뭐? 음... 너? 응, 나? 너 떠먹을래. 너 떠먹을래. 애마리. 아마리. 아마리. 들어간 거야. 진짜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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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범을 원하세요! 비용을 원하세요! 뭐해 하셨게? 무증상 감염자인 것 같습니다. 감염이 됐는데도 아무 증상이 없었다고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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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